그 다음에 고구려의 승려 담징입니다 18년 고구려의 왕이 승려 담징과 법정을 보냈다 담징이 오경, 오경은 아시죠? 사서오경과 채색, 종이, 무, 맷돌 등을 잘 만들었다 맷돌은 이때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담징은 어떤 사람이냐? 호오르사의 금당의 벽화를 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처음에 기가 막히죠? 아미타 정토도예요 아미타 정토도는 뭐냐면 아미타라는 부처님은 극락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극락전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정토는 뭐냐면 극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잘 그렸는데 1949년에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벽에다 그린 건데 그리고 이거는 극슈에 가면 관세음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찍은 건데 이게 맷돌이에요 우리나라 맷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나 여기 나오잖아요 담징이 처음으로 만들어줬다 이게 담징이 만든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맷돌이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호호르사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랑의 석굴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과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다라문화라고 합니다 간다라문화는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 부처님이 그래서 이렇게 주로 발바닥이라든가 법륜이라든가 수레바퀴 그것만 그렸는데 대승불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그리스인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잔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조각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상을 많이 숭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믿으면서 불상을 조각하기 시작한 건데 그런데 초기불상은 다 그리스인이에요 그게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화되어 있는 거에요 그게 뭐냐면 간다라 미술입니다 간다라라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을 얘기해요 지금의 어디냐 페샤와루에요 파키스탄의 페샤와루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이 간다라에요 거기서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도랑으로 들어와서 그게 운강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에요 그게 이제 석구란 부처님 그게 일본으로 가서 지금 보고 계시는 포르사 이 담징의 벽화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에요 이게 이제 북방불교 대중불교라고 그러죠 대승불교 이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인나의 사신 신라의 사신하고 그 다음에 인나의 사신이 축자에 도착했다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종에서 이 사람은 진조하승 이 사람 교토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신라 사신을 맞게 하고 이 간인 이 사람은 인나의 사신을 맞이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였고 이제 뭐 사신들이 쭉 향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복식의 재정입니다 19년 그러니까 611년 신하들의 옷 색깔 그러니까 관복입니다 관복 관복의 색깔을 타등을 다 두는 거에요 그리고 개화 요꽃는 꽃 당시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대덕하고 소덕은 제일 높잖아요 금으로 만든 거 대인과 소인은 표범의 꼬리털 그 다음에 대레이아는 새의 꼬리털을 쓰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나라 남조죠 남조 남조 양나라의 공직도 그러니까 뭐냐면 사신이 들어왔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사신들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외의 사신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맨발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개화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삼국사기의 육품의 나솔 이상은 은꽃 장식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 은꽃 장식이 논산 육공리라다 남원 천묵리 나주 흥덕리 보갑리 부여의 하왕리 염창리 능산리 능한고분 이런 데서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백제에서 노자공이라는 사람하고 미마지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게 612년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노자공은 이 사람은 정원사에요 정원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 수미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교 오교라는 건 이렇게 밑에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다리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냐면 중국의 남쪽에 가면 많죠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오교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수미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미마지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의 토모델에서 음악 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탈춤 이 탈이 그래서 탈이 지금 어디냐면 도다이지 동대사의 쇼쇼인 왕실의 창고 정창원이죠 하고 호류사 그 다음에 도쿄 국립박물관에 이 탈들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여기가 그 탈춤을 춤을 가르쳤던 지역입니다 제자들을 키우는 근데 이건 뭐냐면 백제인들이 지금 도망간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냐면 그러니까 군기 미야자키의 남양촌이에요 여기에서 마쓰리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여기 황실에 남아있는 백제음악은 약간 변질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긴 그대로에요 이거 제가 찍은 거거든요 마쓰리 할 때 탈춤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사자춤도 있어요 태평무도 있고 쌍건무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진 것들이 유일하게 여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거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음악 그 다음에 춤 그리고 심지어는 정원 정원사 이런 것들이 넘어갔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걸 기약무라 하는데 미마지가 가르쳐준 걸 여기에 뭐냐면 탈의, 치도, 사자, 곤륜, 온역, 그 다음에 역사, 파라문 그 이름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형국의 내용이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발이 나오고 그러죠 비슷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와 관동 국가에서 닦은 우리로 인하면 신장로죠 신장로 신장로를 건설한 것을 쭉 설명해서 저수지는 뭐 많이 나오고 수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대도를 큰 길 관동죠 난이화에서 왕경까지 큰 길을 만들었다 신장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왕경이 어디 있느냐 지금 아스카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스카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스카에까지 쭉 연결하는 도로가 어디를 넘어가느냐 이상산 남쪽에 타케노치우토케 그래서 여기를 넘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뭐냐면 중래가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오래된 관도입니다 관도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죠 여기서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개를 넘어가는 이걸 뚫은 거죠 지금 이건 아주 지금은 겨우 2차선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설을 편찬해요 자 이 역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힘이 생겼을 때 자기네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역사를 편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8년, 620년에 쇼트코 테자와 소가씨가 천왕기, 천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기, 국기라는 건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신뢰들, 호족들에 대한 역사 이런 거를 다 모아서 편찬을 해요 이게 최초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불을 질러요 태우려고 하는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나중에 전해지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사기라든가 일본서기가 편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업적을 한 거예요 자 쇼트코 테자가 621년에 죽습니다 지금 묘가 어디 있느냐 테자정에 있습니다 테자정에 에우쿠찌 여기에 있어요 에복사라고 그 다음에 이제 623년 여기에 보면 신라 사신이 불상을 하나 가져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태다라 진사에 두었다 그리고 사릿하고 금탑 이거는 사천왕사에 두었다 그리고 이제 유학승, 해제, 회강, 그 다음에 의원 의사죠 의사, 의술 이 사람들 등이 신라의 사신을 따라서 귀부를 했던 어디 같은 사람들이? 당나라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니까 계속 파견을 한 거예요 유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의원까지 그 다음에 승려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당나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을 백제 문물뿐만 아니라 이 쇼트코 테자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국제적 감각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의 인나 정복과 신라 정벌 신라가 인나를 쳐서 복종하게 했다 그러자 이제 여기 군사 이 사람들을 쭉 장군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부장군도 임명해서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정벌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나를 쳐들어간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전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라조에 가라와 인나의 여러 나라를 공격하여 멸망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인나가야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뒤집어 해 있어요 뭐냐면 가라, 인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라와 인나는 별개의 나라라는 얘기죠 한원이라는 책에도 뭐냐면 가라와 인나는 신라에 의해서 소멸이 되었는데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신라의 남쪽 7,800리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수는 본래 인나가야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진경대사도 인나의 왕족이다 가야하고 인나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야가 멸망한 후에도 인나는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볼 때 인나와 가야는 별개의 나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정제도 승정제도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624년, 32년입니다 어떤 승려가 도끼로 자기의 할아버지를 때려 죽였어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왔어요 승려가 그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승정제도를 도입합니다 군기를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룩이라는 사람, 백제에서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고 이 사람은 승도로 삼고 이 사람은 법두로 삼아서 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찰이 46개고 승려가 815명이고 비군인호 569 그래서 이 승정제도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승정, 승도, 율사 그래서 여기 보면 승도라는 것은 송인들, 일반인들을 통제하는 기관이고 법두는 뭐냐 승정과 승도를 보좌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절들을 여기 이제 쭉 제가 써놨죠 46개 정도니까 굉장히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게 이제 33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32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구려 영유왕이 해관이라는 승려를 보내자 그로 승정을 삼았다 아까는 백제 승려를 관룩을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삼론종을 전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쇼터크 태자가 죽었어요 이제는 소아마자 소간호 우마코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626년에 소간호 우마코가 죽자 여기에 이제 도원묘라는 곳에 장사를 지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냐 20붙다이에요 성무대라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의 천황의 무덤보다 더 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실의 길이가 7.7m 그리고 폭이 3.6m 높이가 4.7m 이게 75톤이 넘는 화강암을 30개나 쌌어요 그래서 그 30개의 무게를 다 합하면 2300톤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흙으로 덮여 있었던 거예요 다 씻겼죠 그래서 이렇게 깍대기가 홀라상 벗겨진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물이 빠지게 이렇게 됐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 하지끼, 스웨기,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 옆에 이 사람이 살던 집이 발굴이 됐어요 이 사람을 살던 소간호 우마코가 살던 곳을 도장 시마노쇼라고 불러요 도장이라고 왜 그러냐 거기에 가면 군립주 건물이 쭉 있는데 가운데 뭐가 발견이 됐냐면 연못이 발견됐어요 네모난 그 네모난 연못 가운데 섬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 섬이 있는 집이다 그래서 도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소간호 우마코가 뭐라고 하냐면 도대신이라고 불러요 대신인데 섬 대신이라고 해요 섬 그 사람이 사는 집에 이렇게 연못에 이렇게 섬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섬 대신은 이제 지금까지 삼두마차 저기 추거천왕 그 다음에 이제 쇼트쿠태자 소아과자 이 세 사람인데 쇼트쿠태자가 제일 먼저 죽었죠 그 다음에 소가씨가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천왕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왕이 죽자 죽전왕자의 능 이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아들하고 같이 묻혀있어요 그걸 지금 발굴했는데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네모나코 방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덮여서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발굴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석관이 두 개가 나왔다 하나는 이 추거천왕의 거고 하나는 누구냐 하면 그 아들인 죽전왕자의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설명 들었듯이 이 쇼트쿠태자는 관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도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수나라 당나라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승경제도를 확립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졌냐 바로 추거천왕 당시에 아스카 문화가 번성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라는 나라가 얼마나 일본에 거의 뭐 문화를 거의 갖다가 준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코넬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인들은 은혜를 모른다 이렇게 많이 받아 놓고도 도리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도리어 침범을 하고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스카 문화는 백제인들이 없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문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